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우리 2020년 1,2회차 통합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020년도 1,2회차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우선은 난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난이도요. 뭐 시험이 조금 늦게 치러진 영향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은 것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이도를 보게 되면 예상대로 나오고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올 만한 곳 10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매년 회차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다빈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끔 순서를 바꾸거나 아 내가 좀 집중적으로 보지 않던 딱 그 옆에 글자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버리고 싶은 건 좀 버리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리실 것도 확실하게 버리시고 가지고 가실 건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이건 뭐 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전기는 변함이 없다. 이거 하나 좀 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별로 없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건 한번 좀 잘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보러 가셨으면 꼭 이런 팁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하신 건 확실하게 문제를 선별해서 쭉 풀어나가시고요. 잘 모르겠다. 좀 의심이 간다. 좀 혼성이 생긴다. 그러면 세모. 정말 모르겠다. X.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세모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은요. X 쳤던 거 있죠? X 친 거요. 이거는요. 과감하게 찍어보시는 것도 하나 방편이고요. 그리고요. 그래도 예의상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얻어 걸리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한번 우리 1, 2회차 통합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통과목이고요. 순서만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20문제 한번 보시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번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표도 정말 제가 많이 해드렸던 문제예요. 고민 안 하고요. 여러분들 바로 300V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읽어볼까요? 우린 예의상. 그래서 백열전등 및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래절로의 대지전압 나왔습니다. 최고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220V 쓰니까 300V 이하가 당연한 내용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백열전등을 설마 380V로 키지는 않으시겠죠. 사실상 백열전등 2014년 이후로 생산과 생산, 수입, 수출 전부 다 금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옥래에 사용하는 조명용에 사용하는 대지전압의 크기입니다. 답은 300V였고요. 정말 우리 별표 열심히 하고 암기했던 판단기준 166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00V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이 보시죠. 우선은 제가 조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연료전지와 태양전지 모듈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좀 잘 기억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는 하고 그리고 좀 제발 맞춰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에 저런 내력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저런 내력 정말 중요한 문제고 중요하다.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민 안 하고 우리는 암기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연속해서 10분간 가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쭉 나오면 뭐만 바뀐 거예요? 2.5배가 맞느냐? 1.5가 맞느냐? 아니면 1배냐? 1배? 1.0이냐? 1.25냐? 1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뒤에는 동일해죠. 500V 미만일 때는 최고전압을 500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 다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사실상 이건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류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저런 내력과 직류하고는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압 밴드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으면 교류가 1000V, 직류가 1500V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관련된 기준은 우리 판단 기준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5배의 직류전압과 교류는 1배에 해당되는 전압으로 저런 내력 실험을 합니다. 연속해서 10분간 인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이에요. 이거 제가 거의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우선은 간단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게 좋은 거다구요. 우선은 저압으로 수중전설로를 사용한다. 결국은 뭐예요? 전로가 물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로가 물속에 있다라는 건 최소한 케이블이어야 한다. 케이블이어야 한다. 말씀드리죠. 우리 케이블을 왜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나요? 나도체, 절연물. 이걸 우리가 절연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관을 하기 싫어서. 배관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배관을 하기 어려운 장소에 그냥 케이블만 시공할 수 없습니까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이었으니까 사실상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느낌적으로 설마 비닐 케이블 쓰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저는 캡타이어 케이블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브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답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구요. 그래서 저처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 14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요. 저압인 경우에 수중전설로 해서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브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답이구요. 고압인 경우에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론시간에 캡타이어 케이블이 나오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아마 잘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구요. 다음은 4번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어려운 문제는 4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우리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 정말 이런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많이 혼선을 갖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나오는 문제에서는 잘 그리고 너무 좀 뜨문뜨문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2번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었구요. 우리란 판단기준 27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선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교류 전차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출퇴 표시등 나왔네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구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출퇴 표시하면 그냥 교류 60V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지전압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고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60V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구요. 관련된 기준은 판단기준 245조에 해당되는 내용 출퇴 표시 등 회로의 시설입니다. 별표하고 암기해달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구요. 출퇴 표시 등 회로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2차측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의 절연변압기여야 한다. 우리가 출퇴 표시 등은 사실상 소세력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출퇴 표시 등이니까 문이 열고 닫고 하는데 그냥 불이 들어오고 말고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전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V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300V와 60V